이현 배, 이현 배, 이현 배 왜? 빠졌어? 끊어졌어 어? 끊어졌어 어디야 끊어져?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 재밌어? 어 들어갔나 봐, 밑으로 어, 봐봐, 만져봐 바닥 아니야, 맞지? 아, 또 놓쳤나 보다 아니야 여기가 쳐박히네 아, 힘썼는데 나왔어, 나왔어 있지? 있어, 있어, 있어 그치? 근데 여기로 왜 쳐박히냐? 야 형아해, 형아해 형아해, 형아해 형아해, 형아해 내가 마무리해, 이제 뛰었으니까, 나왔으니까 자 잘, 잘해봐 창동 맞는데 창동 아닌데 창동 아니야? 감생이네? 아오 캣치로 갖고 나오네 감생이야 이게? 조금만 더 으쌰! 나이스! 어! 나이스, 나이스! 오, 사이즈 좋아! 좋은 거야? 어! 어, 얘는 안 움직여. 딱, 그렇지. 얘가 감동돔이란 애야. 진짜 재밌다. 멋있어. 감동돔은 멋있어. 재미있어, 안 재미있어, 낚시. 재밌어. 실제로 처음 보죠. 어, 처음 봐요. 40, 46. 딱 40, 인정! 좋은 건가요? 예. 내가 바로 섬무당이다. 낚싯대 끝에 잡고, 서. 예, 씨에 씨요. 예, 씨에 씨요. 조심해. 잘했어. 잘했어. 예... 예, 씨. 예, 씨입니다. 네, 씨. 조용히 계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